커버요 이 옷 때문에 아니지 롱 뭐야 뭐야 야 깜짝이야 힘들어 나 재원 시켰다 아이 깜이야 깜깜 야야 아 부담스러워 아니 깜깜어 어이없어 뭐라아 아닙니다 야 얘 나름이 미쳐 얘 배꼽 왜 이렇게 밑에 있어 맞아 얘 배꼽 밑에 있어 아 얘가 웃어서 너무 아 이렇게 좀 세워주세요 아 갈게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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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 아니 뭐하는거야 야 왜이렇게 위에 왜 가슴을 찔렀어 아니 왜이렇게 위에 있다고 생각해 아까비 아까봤어 아까봤어 아직 별로 안웃기 아 일단 할게 재민이 일단 먼저 찔러봐 아 아 그럼 진짜 마지막 둘이 한 번에 한 번에 찬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왜 밑으로 내려 아 아니 아니 쟤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 들어와 나도 한번 마지막 이거 안되면 바이바이버 휴지 아 아 이거 맞는거 같은데 어 맞지 않아 살짝 비껴갔나 야 야 야 그냥 가위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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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겼어